형 돌봐주는 사람이 여자라고 했지. 조필연한테 이용당했던 그 여자? 특별 인사청원회를 낼 건혈의 문행지금이 있어요. 조필연이 잡는 저격수로 나가 나서겠습니다. 아직 시간 충분해. 내 편도로 돌려놔야지.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없어. 상환기간까지 돈 차대로 갚을 수는 있겠니? 형 찾았대? 정 씨가 데리고 있다는 소문. 국무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물건은 쉽게 내줘서는 안 되지. 평생 혼자 살 자신 없거든? 나랑 결혼해 줄래?